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 세 번째 도자기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사도자기와 연이어서 명품 도자기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전사도자기나 공예품 같은 그런 도자기는 걸러내는 게 명품 도자기를 잘 소장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도자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이 잘리고 이 도자기를 가지고 지난번 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게 선이 좀 잘린 것도 있지만 선이 애매하면서 좀 어색합니다. 문양들이. 그래서 저도 이 도자기를 살 때는 괜찮다고 봐서 샀는데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니까 선들이 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고 문양들이 조금 어색합니다. 선이 붓을 댄 흔적 같아 보이지만 역시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조차도 필름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사실은 아리까리합니다. 막말로 그냥 전사도자기가 아니라고 판매해도 되는데 이 국을 보니까 국도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죠. 여기 강인연제인 연자가 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제자도 그렇고. 이게 유하체인데 청하가 먹어들어갔다나 그런 표현이 없이 생동감이 없습니다. 청하 발생만 좋을 뿐이지. 그래서 저 기준대로 선이 잘리고 왜곡되거나 부칠한 흔적. 부칠한 흔적은 이런 도자기는 명나라 때의 문양을 하고 있는 귤핍문도 완벽하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도자기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도 칠 때 이렇게 붓이 가서 멈추면 거기에 먹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화법이 돼야 되는데 꽃을 볼 때도 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도 꽃 끝부분으로 가면 붓이 멈추니까 붓이 모여서 진한 색깔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자연스러운 붓질한 흔적인데 손으로 그린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색택은 청하 색깔이 좋지만 뭔가 어색하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예술가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그림이 죽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리까리하고 좀 헷갈리는 도자기가 나오면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접시 반인데 이것도 전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절차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이건 망점 전사인데요.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다 프린트로 찍은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도자기는 뭐 이렇게 뭐 거의 뭐 50회 100회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의 흑대하면 도트 같은 게 쭉 보일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는 뭐 그냥 공예품입니다. 공예품. 이런 거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구 처리 도자기를 걸러내는 방법을 써놨는데요. 작구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구와 지다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작구라는 말은 오래되게 만든다 이거든요. 만들 작자에다 오래될 구자니까 오래되게 만든다는 뜻이고 지다이라는 뜻은 일본 말 같은데요. 시대입니다. 시대.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무슨 시대 야인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일본말로 지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되게 보이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뭐 보통 이제 경매장관 많이 쓰는 용어이죠. 이제 오래되게 보이려다 보니까 일단 때를 좀 묻혀야 돼요. 오늘 만들었지만 때를 좀 묻히고 땅 속에 파묻고 바다 속에 집어넣어서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있으면 좀 아무래도 유약이 좀 벗겨지면서 오래된 그런 골동의 이제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빼빠 같은 거 그런 이제 요새 나오는 그 허연 그 매직 스펀지 같은 거 그게 이제 아주 미세한 그 연마제거든요. 그런 걸로 너무 자꾸 닦으면 유약이 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된 거를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루페 같은 현미경으로 보면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기스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릇을 닦거나 그릇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방향으로 그런 스크래치가 날 텐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문질렀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십자 방향으로 그런 그 이제 현상이 스크래치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때 묻힌 거는 뭐 물에 담그면 뭐 어차피 빠지지만 뭐 땅에만 묻었겠는가 하는 거죠. 산 처리도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건 강한 산이기 때문에 뭐 황산이나 염산 쪽에도 담가놔가지고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담그면 이제 오래되게 처럼 유약이 벗겨지면서 광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멀쩡한 도자기를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루페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기포가 다 터져 있어요. 방울방울 생겨 있는 그 기포가 다 깨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 기포라는 게 아무리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도 잘 그렇게 깨지지가 않는 건데 한꺼번에 다 뭉개졌다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처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는데 아무튼 자꾸 도자기, 자꾸 처리한 도자기는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몸에도 안 좋고 냄새도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 같은 데도 담궈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스로 닦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오염이 많이 된 것들은 또 락스로 닦기도 합니다. 락스도 화장실을 청소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락스로 닦으면 광이 다 사라지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 도자기가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걸러내야 될 도자기가 전고에 없는 이상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모양새도 우리는 훈이 말하는 박명감이나 도록에도 없는 희한한 작품 도자기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초창기 때는 그런 걸 좀 샀었는데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기형이 너무 튀는 도자기는 걸러내면 됩니다. 걸러낸다는 건 안 사면 되는 거죠. 안 사면 뭐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도자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명품 도자기죠. 진품, 가품을 떠나서 중국 도자기는 가품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응품이라든가 혹은 방품이라고 하죠. 방해문화이기 때문에 원나라 때는 송나라 거를 방을 하고 명나라 때는 송나라와 원나라 때 것을 방을 하고 청나라 때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 것을 방을 합니다. 고방이라고 하죠. 특히 청나라의 옹정제 같은 경우는 송나라 도자기나 명나라의 도자기 명나라의 도자기는 최고봉이 영선자기죠. 영락제와 선덕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영선자기와 송나라 때의 여요 이런 고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옹정제는 자기가 직접 도자기 소송하는 데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자체도 방이죠. 또 그 방을 청나라 말해 방하고 또 민국대 방하고 지금도 방하고 어제 오늘도 계속 방을 하고 있는 거죠. 방품이라고 나쁜 뜻은 아닌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한국 도자기는 진품과 가품 딱 두 가지로 나뉘지만 중국 도자기는 오래전부터 방을 했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방품도 명품인 경우에는 이런 국제 경매장에서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도자기는 일단 피부가 좋아야 돼요. 사람 피부가 깔끔하고 점도 없고 아주 주름도 없고 그래야 되지만 도자기는 전혀 반대죠. 너무 뻔뻔하면 현대 방품이기 때문에 오래된 도자기는 좋은 도자기예요. 오래된 도자기는 피부가 양지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피부라는 건 고기의 양지같이 기름기가 잘 흐른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가요인데요. 가요인데 이거는 단병세라고 호딘자 손잡이가 한 개밖에 없죠. 병자는 잡을 병자입니다. 그래서 단병. 그런데 이건 필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요, 단병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요라는 건 요지이기 때문에 이 색택은 미황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식 이름으로 한번 불면 가요, 미황유, 단병세 이렇게 부르면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금사철산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피부 자체가 이렇게 보면 양지피부같이 이렇게 아주 기름이 흐릅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골동으로 사료되는 기물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구할 때도 이렇게 종이가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구했고요. 이게 마이애미 컬렉션이라고 써놨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초창기의 기물들을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수집해서 진열하려고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간 기물로 사료됩니다. 뒤에는 봉화라는 송나라 때의 관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구철 쪽이 있는 가요, 명품이죠. 그러니까 피부를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옆에 합리광도 무지갯빛이 보이고요. 상당히 괜찮은 명품입니다. 양지피부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좀 어딘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듭니다. 양지니까 고기 색깔같이 이런 게 양지피부고요. 이것도 이제 명품이라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초뇨의 색택은 매자청입니다. 매자청이 가장 이제 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일단 용초뇨, 매자청유, 정수병입니다. 병은 밑에 좌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 박물관에서 진열됐던 기종이고요. 자, 이 피부도 보시면 좀 피부가 독특합니다. 이 옥고춘병은 피부가 우들두들하게 생겼으면서 다연마류인 줄 알았더니 다연마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책을 찾아보니까 선어청이라고 있습니다. 선어는 이제 두렁선어라고 그 좀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의 색깔을 닮았다고 해서 선어청, 유약이니까 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름을 굳이 짓자면 선어청유, 옥고춘병 기름이 이제 아주 양지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잘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부에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실수가 없으시고요. 또 이제 굽이 바짝 말랐다. 굽이 바짝 마른 거는 이제 이 도자기를 보면 용촌요 양각 목단문 완인데요.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바짝 말라 있어야 됩니다. 마르려고 드라이기로 말린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거의 뭐 100년 이상 그 이상 되면은 바짝 그 태토가 이제 노태거든요. 이제 유약 밖으로 나온 이제 노태인데 그 노태가 바짝 말라 있어야 되고 이렇게 광들도 이제 유광, 보광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형은 명대 기형으로 사료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회문이 대대 회문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개씩 두 개씩인데 원나라 때 회문하고 좀 다릅니다. 모양새는. 그래서 이런 이제 색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연판문도 사이가 벌어지죠. 사이가 붙어있는 것은 원대. 사이가 벌어지면 명대. 그런 이제 기형이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부는 아니지만 이 정수병을 보면 이 균형인데요. 거의 뭐 바짝 말라가지고 손 대면 뜯어질 것 같아요. 뜯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뜯어질 것 같죠. 너무 말라가지고 퍽퍽 소리가 납니다. 갈라진 균형, 균형을 보시고요. 이 이제 붉은색 사이에 또 보랏빛이 감돌고 상당히 특이한 기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수병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병하고 거의 비슷한 정수병인데 기종은 이제 5대 명여 중에 이제 송나라 균형이고요. 바닥을 보시면 이제 바닥도 거의 뭐 완벽하게 말라 있습니다. 테터 그대로 보시고요. 이런 정수병. 말라가지고 손대면 부서질 것 같아요. 플라스틱같이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예, 예, 예. 이게 도자기인데도 너무나 말라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유광, 보광을 써놨는데 유광, 보광은 이제 화광이나 적광에 반대되는 말이고요. 화광이나 적광. 화광은 이제 불화자를 쓰고 적광은 도둑적자를 쓰는데 눈을 해친다. 너무 반짝여가지고 눈을 눈부셔. 이런 느낌이 나오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새 도자기죠. 그래서 도자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이제 젖빛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보호막이 생긴 그런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도자기. 이것도 이제 골동인데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광이 다 흡수해가지고 부드러운 광이 이제 보입니다. 눈을 찌르지 않고 상당히 그 느낌도 부들부들하고 이것도 굉장히 말라 있기 때문에 테토를 이제 이렇게 딱 잡으면 손에 있는 이제 기름기라든가 이제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 도자기 자체가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착 달라붙는 느낌. 그래서 도자기는 만져보고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의 특성상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화면을 보고 이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하시는 이제 경매사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반품도 없고 그런 이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리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어떤 기물에서는 이런 거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옛날에는 그 유약 속에 이제 태토를 만들 때 만옥가루 같은 그런 보속의 가루를 빠서 아주 미세하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빚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유약 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개장에 나오는 그 전복의 그 껍질 안에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합리광이라는 말이 조개합자고 조개리자입니다. 그래서 조개에서 나오는 그 묘한 그 자개장 같은 무지개 빛깔 그런 것이 이제 합리광이 되는 거죠. 좋은 도자기들은 이제 합리광이 많이 나오는데 그조차도 요새 자꾸 처리를 하려고 과만간산 칼륨 같은 용액에다가 담그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과 또 자연적인 합리광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잠깐 또 손을 안 대니까 꺼져버렸네. 그리고 이제 기형의 시대적인 특성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이제 명품 도자기를 고를 수가 있고 속질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천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영락제 때 처음 만들어진 기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구병을 막 어떤 분이 설명하면서 이거 원때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때는 천구병이 없었어요. 기형 자체가. 그래서 그 기형에 대한 그런 조그마한 지식도 좀 소상히 좀 알고 있어야지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기형인데 상병 같은 게 있습니다. 천구병은 너무 커서 제가 꺼내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상병이거든요. 이제 구현부 쪽으로 살짝 외변한다고 해서 바깥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는 형식이고 중간에 이제 띠가 저기 양각식으로 한 줄 그다음에 가운데 어깨 부분에 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복부가 볼록하게 돼 있는 이런 기형을 상병이라고 합니다. 상을 준다 할 때 그 상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결백하게 이제 벼슬 생활을 하라고 황제가 상으로 하사하는 그런 기종인데 청나라 옹정제 때 처음으로 창소한 겁니다. 창소라는 건 이제 소송을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상병을 설명하면서 명나라 때 가정제라든가 명나라 때 말력제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명나라 때는 상병 기종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대적인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와 귤피문인데 귤피문은 이제 글자 그대로 귤껍질 같다는 말입니다. 귤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피부가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명품 분채 소반인데 몰고라 법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비추어 보면 쩜쩜쩜쩜이 막 보여요.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귤의 껍데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중국 책에도 나오는 게 귤피문입니다. 중국말로 쥐피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귤피문, 피부는 귤피문이 기본으로 돼야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유약 속에 유약에 있는 그 알갱이들은 알갱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아무리 미세하게 빻는다고 가루처럼 빻는다고 해도 다 입자의 크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원자의 크기가 원래의 오리지널 있어야 될 자리, 그건 아원자라고 그러는데 아원자의 자리에 될 때까지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입자들은 항상 파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아원자의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다이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들의 입자가 작은 입자는 큰 입자보다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늘구멍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이 기물도 색택이 피부가 아주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를 고르시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색택도 명 초기에 청화 색깔을 갖고 있는 반입니다. 명품입니다. 4개 화문이 쫙 펴져 있는. 피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꺼내왔어요. 피부가 아주 귤피문으로 됐고 청화가 안으로 먹어들어가서. 이런 경우는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룻배로 보게 되면 허연 안개 낀 듯한 입자들이 막 보이게 됩니다. 룻배로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명품도자기를 소장하게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기형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천구병을 좋아하고 나는 옥호춘병, 나는 매병만 좋아하고. 어떤 분은 주자, 지포조, 주전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사람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형에 집중해서 수장을 하시면 아무래도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애착을 가지게 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난 주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종으로 전문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중국도자기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국도자기를 길에 가다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유튜브가 됐건 어느 오프라인 경매장이 됐건 단골 거래처를 만드셔서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 잘못 샀으면 좀 바꿔달라기도 하기도 하고 가서 또 다른 마음에 드는 걸로 또 바꿔올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면 서로 윈인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써놨는데 도자기 감정에 대한 단상. 단상은 짧은 생각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새 도자기 감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지인도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요새 감정단체를 만들어서 감정비를 받으면서 감정을 해 주는 경매장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딱지를 붙인 것을 또 경매하는 유튜브나 경매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은 도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계 감정으로 해서 무슨 양자 감정, 기계 감정 하면서 기계를 들여 수입하다가 그걸로 수수료를 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소위 말하는 고수라고 하는 사람도 정확한 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 도자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황한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감정 후에 소왓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쩌자는 말인가 이런 뜻이죠. 소왓은.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이 1억이 나왔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 1억 도자기가 감정 가액을 썼지만 그게 1억짜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해 준 단체나 그 회사에 1억의 감정서를 발급을 받으셨으면 거꾸로 난 1억까지는 필요 없고 한 천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천만 원에 사라고 한 번 거꾸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사는가. 절대 안 살 겁니다. 아니 1억짜리를 천만 원에 준다고 그러는데 안 산다? 우리가 말하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냥 감정서는 감정서일 뿐입니다. 너무 감정서에 집착하거나 그러시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면 손해를 보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짱가몽과 하는 도자기 이야기 도설 3탄은 이걸로 마치고요. 4탄부터는 제가 책을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같이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편집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편집을 하고 사진을 올려서 설명을 하고 거기다가 글을 써놓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랑 같이 책을 보는 걸로 하면서 거기에 사진들이 다 좋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사진들은 다 진품입니다. 왜냐? 다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오래된 기물, 역사에서 증명하는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물들을 많이 사진을 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명품도자기를 소장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준비해서 책을 저랑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매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편부터는 그런 식으로 대명 홍보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청, 명하고 청이 끝나면 송화구원으로 거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